생각으로만 보면은 함정 장애물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게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죠 산침승 잡을 때 올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데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들이 익숙하게 다니던 길에다 설치해요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안 보이게 설치해야 돼 보이면 함정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안 다니는 길에 함정 파놓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파놔도 아무도 안 빠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뭐냐 그 익숙한 생각이라니까 달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 생각 중에 마음 공부에서 대표적인 게 선정 해탈 아닙니까 선정을 하려면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해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해탈한다라고 하는 이 길이거든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생각에 익숙한 길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항상 늘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도 다 거기에 있어요